이집트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항상 파라우들은 양손에 지팡이와 돌이깨를 들고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을 사용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들의 쓰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미라가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와 돌이깨가 아니라 갈고리와 돌이깨가 맞습니다. 파라오의 미라를 보면 파라오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항상 가슴에서 교차하는 갈고리와 돌이깨를 들고 있는데 원래 이 갈고리와 돌이깨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의 상징입니다.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신으로서 명부를 다스리는 죽음과 부활의 존대로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받았으며 그런 자격 때문에 이집트의 많은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신앙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묘사는 보통 깃털이 달린 머리장식을 쓰고 갈고리와 돌이깨를 든 미라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사랑의 신인 이시스의 남편이었으며 오시리스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세트에게 살해당해 연례 조각으로 절단되었다가 그의 아내 이시스에 의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부활했습니다. 이후 모든 이집트인들은 궁극적인 부활을 선망했고 아비도스에 있는 오시리스의 신전을 술래하는 것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평생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시리스가 들고 있는 돌이깨와 갈고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에서 부활하였기에 전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불몰 땅에서도 풍요롭게 작물을 키워내는 능력이 오시리스에게 있다고 이집트인들이 믿었습니다. 이 두로운 부활의 능력이 돌이깨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즉 오시리스의 상징 중 하나인 돌이깨는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사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인 갈고리의 의미로는 옛날 이집트에서 갈고리의 쓰임새는 시체를 미라로 만들기 위해 코나항문으로 집어넣어 뇌와 내장을 꺼내는 도구였습니다. 한마디로 갈고리는 죽어있는 시체와 영생을 살아갈 미라를 구분하는 도구였습니다. 즉 갈고리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죽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시리스 신앙은 이집트 전역에서 성행하였는데 특히 제5왕도부터는 파라오가 죽고 난 후에는 오시리스로 간주되었을 정도로 파라오와 오시리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의 풍작과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한 파라오들이 오시리스의 상징인 갈고리와 돌이깨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